안녕하세요. 마이 체크업 컴퍼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헬스 데이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인데요. 개인의 헬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건강검진센터에 업무를 완전히 자동화시켜서 건강검진센터에서 고객들한테 발송하는 검진결과를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에는 개인의 건강검진결과뿐만이 아니고 진료기록, 취약기록, 심지어 질병예측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병예측이 이루어지고 질병예측이 된 이렇게 허혈성 심장질환의 관리 확률이 1.19% 그래서 당신은 어떤 식단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의 그 사람만을 위한 추천이에요. 평균적인 추천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을 위한 추천 서비스 결국은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의 헬스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결과 확인과 같이 나만의 어떤 질병예측을 하고 나만의 추천을 받는 여기에서는 지금 식단만 추천을 했는데요 결국은 운동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떤 보험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또 검진은 앞으로 어떤 검진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 와, 좋은 것 같아 다이어트, 다이어트, 운동하고 식감, 건강, 건강상품 가장 중요한 건 그러한 모든 정보가 본인의 스마트폰에만 있다는 거예요 기업은 몰라요 광고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데이터에 유출 위험이 없는 거죠 보통의 기업들은 동의를 받은 다음에 막 사용하거든요 다른 데다가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염려스럽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그게 결국은 전문용으로는 개인 정보 통제권 정보 통제를 내가 직접 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못하고 내가 활용하고 싶으면 개인한테 건 바이 건으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데이터를 받을 때는 이렇게 상품권을 주고 있어요 네, that's nice so it not only enables the users to get benefit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just mentioned but also it allows them to find out about insurance companies and get the right insurance that they would want to and there could be a worry about their personal data or any kind of privacy issues but this company over here guarantees on that and they're also giving out coupons for all the people who are using this application so don't forget to use it very good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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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은 소재를 제공도 하지만 소비도 하는 그러니까 산업에 소재도 제공하면서 소비도 하는 제공자이면서 소비자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서플라이어, 컨시머 네, 앞으로 데이터 산업의 소비자는 서프시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말 nice so, one of the greatest meaning behind this company's work is that they're offering and motivating the fact that we as consumers can get a little bit of the supply to the whole supplement market that's really cool and what's your main purpose and goal of participating this year's exhibition? 올해 이렇게 애프로에 참가를 하시면서 소감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리고 우리 앞으로의 출시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농진천에서 주관하는 이 퇴어에 참여하게 된 대부분은 농진천에 이런 저희 솔루션을 유통회사의 API 형태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요. 이렇게 IT 업체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와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흥미롭고 관련된 회사들이 이 앱에 입점하기를 원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천을 해주니까 저희가 식단을.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은 식단만 보여줬지만 계속 이렇게 온 디멘드 서비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든 하여튼 건강과 관련돼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진짜 cool. 이렇게 자리 깜짝 놀라 한꺼번에 있구먼 저희가 모든게 소조했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전체 form상으로 다시 기술을 해보는 모든 것을 매우 성장하고 있는 양쪽으로 자리를 할 수 있는 데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것들이 여러분의 장여를 하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